어떻게 지내, 직사 한마리 내 가사가 되... 안녕 잘 지내?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? 나는 안 보고 싶고 나는 여기 청라에서 계속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어 언농언농 우리 하뱅 팬분들 만나고 싶은데 다들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마스크 항상 잘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가 우리 언농 만나서 보자 알라뷰